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 판변TV의 박판균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포괄임금약정과 노선수상가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98-904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사건이고요. 원고는 버스 노동자들이고 피고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 버스회사는 2011년에 임금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내역은 포괄역산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의 약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포괄임금의 약정이에요. 임금 내역은 포괄역산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그중에 노선수상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다.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이의를 제기지 않기로 한다. 이런 임금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운행 횟수에 따라서 산출하고 산출된 노선수당이 협정노선수당에 미달하면 실제 노선 횟수를 한 다음에 협정노선수당을 정액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행 횟수를 제사한 다음에 그것이 기준보다 미달하면 협정노선수당을 지급하고 그걸 넘어서면 40%를 증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다시 역산해가지고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으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노선수당은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기 보면 노선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포괄한 수당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장과 야간근로수당만 포괄했고 나머지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이 달라진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포괄이금 약정을 피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예 다 수당 다친 게 없다. 전부다. 전부다. 휴일수당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포괄이금 약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인정이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되니까 원심은 그래금 노선수당도 다 포괄이금 약정 대상 아니야? 라고 차버렸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그 중에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수당으로 포함된 노선수당은 이거에 한해서는 포괄이금 약정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원구 측이 주장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피구 측이 주장하는 휴일수당에 대한 포괄이금 약정 인정 안 됐다. 왜냐? 다시 보니까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다. 그래서 이건 포괄이금 약정 대상이 안 됐다. 그리고 2011년 임금협상에 포괄임금 협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일수당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없다라고 봐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없다고 봤으면서도 다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야간과 연장근로수당은 노선수당이고 그 노선수당은 아까 사정하게 설명한 것처럼 일정한 기준에 의하면 그 금액을 그보다 넘어서면 40%만 지급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포괄이금 약정이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한해서는 포괄이금 약정 있다고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부르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이처럼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이금 약정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이금 약정 아니라고 본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의 연장과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약정의 단체 회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서 실제로 포괄이금 약정 한 거라고 볼 수 없다면 그거는 빼고 실제 포괄이금 약정 한 게 맞다고 보여지면 이렇게 노선수당같이 될 때는 그거는 포괄이금 약정이라고 인정해서 나중에 이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하자는 제외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포괄이금 약정은 개별 수당별로 약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고 근무형 내용, 형태, 시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수당을 포괄하는 임금 약정이 있다고 주장해서 이게 인정이 안 된다 하느라도 다시 개별 수당에 있어서는 포괄이금 약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주장, 결론인 거죠. 결국은 수당의, 임금협상의 문구의, 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 이걸 가지고 실제 포괄이금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판단해야 된다. 이걸 이 판렛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